여러분 우리는 동부에 살고 있는데 서부 소식을 좀 들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총소리 나는 전투가 아니고 이 자녀들을 중간에 놓고 벌이는 전쟁입니다 학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공립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안들이 최근에 하나가 아니고 다수가 통과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주민들은 12살 이상 미성년자들이 부모 동의 없이 성 정체성에 대한 상담을 학교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해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공립학교 교직원 즉 교사들이죠 교사들에 대한 성소수자 입장에서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공립학교 교사들에게 본인이 원튼 원치 않든 성소수자들의 입장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했고 이런 움직임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에 대해서는 학교에다 전화하고 항의하고 그런 학부모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부모들에 대한 프로필 작성을 허용한다 이 법률 용어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드는데 쉽게 말하면 자꾸 학교에다가 전화하고 이런 부모들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도 좋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뜻 있는 부모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 우리 애들에게 이런 악영향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끼쳐지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안다면 방관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위 아동보호법을 주민 발의 안으로 오는 11월 선거에 이것을 상정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법안은 하원 상원 이런 국회의원들이 이제 만들어서 입법기관이니까 이렇게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부모들이 이렇게 주민 발의 안으로 법안을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경우는 70만 명의 서명이 필요해요 캘리포니아 주민들 중에서 70만 명 그 중에서도 우리 한인 학부모들에게는 10% 그러니까 7만 명의 서명 이걸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자 이 주민 발의 안이 다행히 통과가 되면 이제 우리 자녀들과 학부모들에게 어떤 결과가 돌아오는가 하면 공립학교에서 화장실 샤워실 라커룸 이거를 다시 옛날처럼 남자용 따로 여자용 따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아멘할 일입니까 이거 우리 늘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최근에 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바뀌는 바람에 이걸 뒤틀어진 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 놓는 겁니다 학교가 자녀에게 성전환 혹은 성별 이름 변경 등을 권유할 때는 반드시 학부모에게 먼저 통보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부모에게 학교에서는 안 알리고도 아이들의 젠더를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 다음에 학부모 동의 없이 학교 측 혹은 의료기관이 자녀에게 성전환을 권유하거나 정신과 상담을 소개하거나 성전환 시술을 실제로 하는 행위를 이제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현재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자가 성별을 바꾸는 수술 소위 성전환 수술을 할 때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현행법으로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거를 충당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주민 발의안이 통과가 되면 이거는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하지 말고 정하고 싶으면 그 운동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는 돈으로 해라 우리는 세금을 그런 일에 쓰고 싶지 않다 이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요 다음 세대를 구출하고 살려낼 것이냐 아니면 성소수자들이 만든 법안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뺏길 것이냐 결국 이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영적 전쟁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런 부모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하느냐 지금 이게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전쟁이요 사회적인 전쟁 아주 총체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저 캘리포니아 쪽의 소식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진보적인 블루 스테이트인 캘리포니아에서 뭔가 새로운 시도가 진행이 되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게 어디로 올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금지 타사가 후지 아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남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된다 아유 저쪽 끄트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뭐 여긴 아니야 설마 우리 애들에게 지금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일부 지금 여기서 멀지 않은 가까운 하이스쿨에서도요 이미 화장실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락날락 하도록 개조했다는 얘기를 저는 작년에 들었어요 뉴욕도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런 시대의 움직임과 결코 무관하지 않고 또 이런 시대를 읽을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재앙을 이제 차례차례 쏟아붓기 시작하셨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밥상에도 올라오고 침대 위에도 올라오고 아이고 얼마나 소름끼칩니까? 잠을 잘 수가 있나? 뭐 먹을 수가 있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먼지, 티끌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는가 하면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추억의 거식이 있어요 몸이 근질근질해서 옷을 벗어서 뒤집어서 보면 그 재봉질한 그 선을 타고 그분의 알이 그냥 쫙 그분의 알을 가리켜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다 잊어먹으셨어요? 석회, 석회 그 겨울에 취미생활 중에 이 잡는 거 그 다음에 석회 그거 죽이는 거 이야, 지금은 보기만 해도 그냥 막 징글징글하고 소름 끼치고 그러는데 모든 먼지들이 다 이로 변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온몸으로 막 기어온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로왕도 이제는 견딜 수가 없었는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 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모세 아론 좀 불러와, 내가 할 말이 있어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래, 가서 제사드린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그래, 그런데 이 애굽 땅 안에서 드려 두 번째는 그래, 애굽 땅 벗어나도 좋아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 무슨 속셈일까요? 여차하면 군대 풀어서 다시 잡아오려고 그러다가 또 막 재앙이 쏟아지니까 바로가 또 이제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바로 이 본문입니다 어른들은 다 가도 좋아 그런데 거기는 안 돼 하고 끝까지 놓아주려고 하지 않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 다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판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좋다, 너희 어른들은 애굽에서 이제 나가도 좋다 그러나 어린 것들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것들은 두고 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애굽에서 하루아침에 빠져나간다? 이거는 이집트의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빠져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굳은 일을 맡아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식당에서 하루아침에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봐요 일을 안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경제가 흔들리는 거죠, 마비되는 거죠 IMF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얼마나 헛구녕이 났는지 이제 그런 어른들은 가도 좋다 그러나 애들은 두고 가라는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선교 현장을 보면 어느새 어린이 싸움으로 변해버린 것을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 선교 그러면 어른들 어른들에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이게 추세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캐돌릭 캐돌릭이 사실은 가장 오래전부터 이 점을 아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돈이 많아요 자금 동원력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웬만한 큰 성당이 있으면 그 옆에 반드시 프로키얼 스쿨이라고 해서 미션 스쿨을 지었어요 대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세 가지를 가르치더라고요 여기서는 보통 아카데믹, 학과 교육 그 다음에는 교리 교육 물론 캐톨릭 교리죠 그 다음에는 이 중남미에 가보면 한 가지를 더 가르치는데 vocational, 직업 교육을 또 반드시 넣어요 왜? 중남미는 주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냥 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숙 학교에서 6년 혹은 5년 동안 이 세 가지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내보내면 이 아이들이 아주 캐톨릭 신앙으로 무장돼 있죠 그 다음에 돈 벌 수 있는 재주가 있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면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해요 영향력이 있어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가자 그러면 식구들이 다 줄레줄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중남미 전체 대륙을 지금까지 캐톨릭 국가로 유지하는 강력한 그런 엔진 역할을 해왔던 것이죠 가장 앞서가는 그런 종파입니다 이슬람은 어떤가요? 이슬람도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찍이 알라의 비밀병기라고 아이들을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슬람은 부유한 동네보다는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니까 가정도 학교에 못 보내고 교회도 애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사회도 국가도 챙겨주지 못하는 이 거리의 아이들 빈민천의 아이들을 이슬람이 거두어서 빵을 주고 그 다음에 학교를 운영하면서 글씨를 가르쳐요 그래서 코란을 읽게 만들어줘요 그러면 모두가 자기들을 내팽개 쳤는데 유일하게 이슬람이 배고픔을 달래주고 또 문맹을 깨우쳐주고 그러면서 처음으로 읽는 게 코란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이슬람은 참 좋은 종교야 우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네 여러분 어려서 받은 그 영향력은 대개 평생 갑니다 이슬람 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좋은 일이 있어서 마을 주민들 초청하고 그랬더니 면장님, 이장님도 오셨어요 공무원이라 이렇게 유니폼을 입고 오셨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이분도 이슬람 신자래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 아닙니까? 전통적으로 그런데 어느새 이분이 이슬람 신자가 되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초창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1884년 5년도에 한국에 도착해서 어른들 대상으로 복음 전해 봤는데 한결같이 나오는 고백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유교 신앙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불교 신앙, 그다음에 미신, 토속 신앙, 샤만이즘까지 이게 속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오히려 파란 눈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신이 왔다고 생각하고 막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돌 던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희박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전략을 급히 바꿨는데 이제 교회만이 아니라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배제학당이고 그다음에 장로교 언더우더 선교사가 세운 학교가 경신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정말 필요하다 너무 무시를 당하니까 여성들이 그래서 이화학당이 생겼고 그리고 정신여학교가 이어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학교들이 대한민국의 근대 교육에 시작이 되었고 그때가 1885년, 6년 그때부터 1910년 한일합방 일본의 강점기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약 20년 동안에 미션스쿨이 전국적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800개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놀라시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기 크리스찬 사립학교 2000년 9월에 오픈했잖아요 September 11 터지기 바로 1년 전에 쉽지 않았어요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때 우리가 세운 학교가 미 동부 지역에서는 개신교 최초의 크리스찬 스쿨이었어요 우리 한인교회가 세운 학교로는 일본이었다 이 말입니다 쉬웠으면 웬만한 교회들이 다 세웠겠죠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전국적으로 800개나 되는 미션스쿨을 세웠고 이 학교들을 통해서 수많은 나중에 보니까 민족 지도자들이 다 대부분 이 학교들에서 배출되게 되었고 오늘 날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육열이 유대인 못지않게 강하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그 뿌리와 전통과 출발이 바로 그 당시 세워졌던 이 미션스쿨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 제가 다녀온 것은 예수마을 안에 우리가 집만 짓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선교센터도 이미 지어졌고 그 다음에 숙소들도 이미 지어졌고 집도 샘플로 몇 채 지어졌는데 이제 학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공사가 잘 마무리되어서 이제 준공 감사 예배를 드린다기에 제가 이번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진으로 잠깐 한번 볼까요 저기 보면 네 군데 저렇게 시원한 중앙 통로가 있고 좌우에 아주 깨끗하고 따뜻한 색상의 교실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애들이 너무 신기해서 복도에 모여 있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리고 모여서 미팅도 할 수 있는 저런 다목적 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놀이터가 있습니다마는 안에서도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안에서도 저렇게 놀 수 있도록 안전한 그런 놀이 시설도 저렇게 있네요 뭐 여느 도시에 있는 학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게 바로 놀이터 자리입니다 저기에 이제 시설이 곧 들어오겠습니다마는 일단 지붕이 먼저 그리고 바닥이 먼저 만들어졌고 이번에 감사 예배가 저 장소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저런 모양으로 똑같은 모양이 저 놀이터 안에 이제 곧 세워지게 될 것인데 제가 갔을 때는 부속이 부품이 다 도착을 안 해서 조립을 못하고 있었는데 완성이 되면 저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이 학교는 고맙게도 충남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에서 우리와 이제 선교 협력을 맺고 있는 그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도 지어주시고 또 인테리어도 이렇게 꾸며주셔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온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저렇게 폐로 전달하는 시간인데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낮 12시쯤 됐거든요 나는 참 불만이 저 사진은 저렇게 근사하게 나오는데 왜 온도는 안 보여주는지 나는 그게 참 불만이에요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등에서는 막 땀이 흐르고 뭐 넥타이까지 메고 그냥 그랬는데 정말 덥더군요 95도 100도 그 사이니까 캄보디아는 참고로 세 날씨가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hot 그 다음에 hotter 그리고 hottest 이렇게 세 종류의 날씨가 있는데 1년 중 3월과 4월이 hottest 가장 더운 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경험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노리고 있는 이게 얼마나 정말 좋은 여건인지 알게 됩니다 저 놀이터는 감사하게도 우리 프라미스 가족인 강주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아이들의 꿈의 공간으로 저렇게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만 같더라면 덥고 힘들고 외로울 뻔했는데 뉴저지에서 장양수 집사님 네 분이 함께 참여를 해주셔서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저 감사패 내용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했기 때문에 소개하면 동일교회 귀교회는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414 윈도우 비전에 전적으로 공감하여 2021년 프라미스 교회와 섬김의 서약식을 갖고 협력하던 중 캄보디아 깜봉천항 예수마을의 비전스쿨 공사를 맡아 큰 수고를 감당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힐링필드였던 이 땅을 힐링필드로 바꿔놓을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 감격스러운 준공식을 맞이하여 온 교우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이 폐에 담아드립니다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이번에 아이들도 모이고 한 30명 모이고 부모들도 모이셨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들이 오른손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빨간 실을 이렇게 팔찌처럼 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제 눈에 안 보였는데 이번에 유난히 저게 들어와서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없는 아이들도 있고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 없는 아이들은 원래 있었는데 이제 잘라낸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자르지 않은 아이들만 저렇게 누나도 그다음에 남동생도 저렇게 빨간 실을 팔찌처럼 메고 있는데 저거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메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전통적인 미신 신앙 때문인데 이 빨간 색이 귀신들로부터 저들을 막아준다 이 액으로부터 보호해준다 이런 아주 오래된 신앙 때문입니다 불교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전통적인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 가느다란 실이 뭐라고 진짜 저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런데도 저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마을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받고 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신 중에 가장 세신 그런 신이시로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거를 깨달은 아이들은 영접기도를 하지요 그러면 저거를 이제 잘라버려야 되는데 겁이 나서 자기 손으로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와서 저 이거 잘라주세요 그렇게 부탁하는 아이들이 많고 또 그래서 이 팔찌가 없는 아이들은 다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이라는 거죠 참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 그리고 미신일지라도 그 잘못된 그 신앙, 빌리프 시스템이 얼마나 인간을 얽매고 있는가 정말 저 가느다란 실이 뭐라고 한 번뿐인 인생을 저렇게 옮겨지고 놔주질 않고 그리고 저기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 못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모셔 드렸는데도 오랫동안 세뇌당한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 손으로 끊어도 될 텐데 성교사님한테 와서 끊어달라고 부탁하는 이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예수의 복음이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내시는 그 복음의 파워풀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때때로 모르고 있었는데 무덤덤하고 있었는데 성교지에 가보면 정말 그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나만 이렇게 혼자 다녀야 되나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 그분들도 오면 참 은혜 받고 정말 눈이 뜨여지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치열한 영적 전투장인 선교 현장에서는 이런 역사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구나 이 센터와 현장이 쫙 연결이 되면서 정말 신앙에 확신이 생기고 아면 안 해도 그냥 저는 계속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재미와 맛이 거기서 확 나는데 물론 바쁘죠 그러나 바쁜 중에도 시간 낼 수 있고 건강 하나님이 주셨고 또 거기 다녀올 수 있을 정도의 물질이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사실 뭐 바쁘다는 거는 항상 바쁘기 마련인데 그 중에도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 바쁜 거하고 중요한 거는 다른 거예요 바쁘다는 거를 항상 앞세우는 사람은 중요한 일을 제대로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미리 준비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 달 후에 여러분 캄보디아에 제가 또 다녀올 일이 있어요 또 좋은 일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는 학교가 완공되어서 다녀왔지만 한 달 후에는 아주 예쁜 200명 정도 들어가는 아담한 예배당이 완공이 되어서 그거 이제 감사하러 가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다 줘야 되는데 너무 힘들까 봐 하나님께서 저 경상도 대구에 있는 칠곡교회라는 그 교회를 또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그 교회는 120년 된 교회인데 120주년 기념 교회당을 어디다 지을까 한국에다 지을까 북한에다 지을까 뭐 어디다 지을까 기도하는 중에 캄보디아 예수마을하고 또 연결이 돼가지고 20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이분들이 이제 도네이션 해서 정말 예배당이 예쁘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마을에 이제 집 지어지고 학교 지어지고 교회당 지어지고 그 다음에 극장 겸 1600명 정도 들어가는 우리 교회 사이즈보다 약간 더 큰 그런 강당이 이제 다음 달 초에 그라운드 브레이킹에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원 밀리언 달러를 그 일을 위해서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고우는 그 동네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캄보디아 전역에 있는 그 국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유명한 킬링필드 푸른 펜에 있잖아요 그리고 앙코로와트가 있는 시앤립 세계적인 관광지 딱 그 중간에 우리 예수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보러 왔다가 여기 보러 왔다가 그 저 깜뽕친황이라는 마을에 말이야 그 세계적인 뮤지컬을 1년 내내 공연하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 한번 들렀다 가야 되지 않겠어? 해서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관광객들이 또 예수마을을 방문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그런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위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예상치 않은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서포트해 주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바쁘시구나 하나님이 급하시구나 우리는 그저 여기서 애들 뒷바라지 하고 그저 비즈니스 문 열고 문 닫고 그저 출장 다니고 그냥 바쁘게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또 할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학교 증공식을 예배를 드리면서 마치면서 아주 인상적인 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냐 하면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어른들 다 일어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한 30명 정도 중간에 앉아 있는데 아이들을 향하여 돌아서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은 이렇게 작고 꾀재재하고 코 흘리는 어린아이들이지만 오늘 이 완공된 이 학교를 통하여 이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키움을 받게 되어서 이 아이들 가운데 훌륭한 과학자도 나오고 예술가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고 암연 안 해도 그냥 저는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고 IT 전문가도 나오고 그래서 마을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캄보디아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들이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아직 앞으로 나오게 될 텐데 그때쯤 되면은 그 사람들 우리가 만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약속 잡기도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그런 어른이 됐을 쯤에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바로 눈앞에 그분들이 미래의 일꾼들이 눈앞에 있을 때 미리 한번 존경의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서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아이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부모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아이들은 별로 그래서 캄보디아 주택을 보면 나무 밑에 원두막처럼 집이 있고 사람들이 부모들은 위에서 살고 그 밑에는 개도 왔다 갔다 닭도 왔다 갔다 애기들도 왔다 갔다 그냥 짐승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신발도 안 신고 그런 사람들이 그 동네에 아직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박목 박목 수준인데 그런 꿈과 비전을 우리가 제시하고 또 우리 예수마을에서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가 키울 것입니다 그랬더니 면장님도 이장님도 아이들에게 절을 하시더라고 그 영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통역하는 자매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한 번 더 볼까요? 너무 빨리 지나가서 한 번 더 끝나고 나서 통역하는 자매가 그 분위기를 전해주는데 이번 그 감사 예배 순서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어린이 싸움입니다 캘리포니아도 지금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그 다음은 뉴욕 차례입니다 여러분 are you ready? 정말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로만 다음 세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전쟁이 지금 전선이 동부 쪽으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키느냐 뺏기느냐 그런 일이 없어도 이민 사회에서는 자녀들을 마치 뺏기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다르고 언어적으로 다르니까 아이들이 크면 말이죠 부모와 나누는 대화도 그냥 지극히 기본적인 내용 외에는 밥 먹었냐 아픈 데는 없냐 잘 지내냐 돈 떨어지지 않았냐 그런 수준의 대화만 나누지 아주 미묘한 감정이나 고민이나 이런 것들은 부모와 나누게 되지를 잘 안잖아요 오히려 전문가를 찾아가서 얘기하고 구글쌤을 찾아가서 얘기하고 요즘은 챗GPT에다가 물어보고 그래서 정말 점점 부모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의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점점점점 멀어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막 법으로 저렇게 부모를 멀어지게 하고 간섭 못하게 하고 간섭하면 저런 부모에게는 이 아이를 맡길 수 없다 그래서 아이를 시설로 데리고 가고 아이를 뺏기는 거죠 이제는 우리의 삶도 선교도 어린이 싸움입니다 이거를 바로왕은 오래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 배후에 깊은 사단의 속셈 전술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요즘에만 턱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옛날부터 사탄은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414 윈도우 4살부터 14살까지가 정말 중요하다 그냥 가정에서 다음 세대니까 중요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요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가정의 미래만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 공동체의 장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이 414 윈도우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캄보디아 오늘 저녁에 탄자니아 우리 선교팀들이 이제 또 먼 길을 떠나십니다 원로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 먼저 떠나셨어요 이슬람 마을에 학교에다가 우물을 봐주고 그 우물을 마시는 아이들마다 거기 십자가를 보게 되고 아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네 아 고맙네 아이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수도가에 이렇게 입을 대고 물을 마실 때마다 거기에 딱 들어오게 돼 있어요 각도를 그렇게 맞췄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로 이렇게 보이게 돼요 너무 귀한 선교의 툴이죠 또 캄보디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그런 선교지도 한 번쯤은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캄보디아 참 좋은데 단점이 두 개가 있더라고 좀 멀어요 24시간 걸려요 그리고 좀 더워요 그래서 끈끈한 거 싫어하는 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날씨에도 그 교회당 짓느라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말 그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 바라보니까 아유 난 더위 못 참아 추운 게 낫지 추울 때 가라 그러면 또 아 난 추운 또 반대로 또 얘기하고 우리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우리인데 인생 짧고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는 비행기도 마음대로 못 타는 날이 곧 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보면 벌써 걸음걸이가 총총걸음으로 바뀌고 그냥 걸음부터 자신이 없고 다 우리 그런 길을 가게 될 텐데 여행은 선교여행을 포함해서 성지순례를 포함해서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늦습니다 그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러면 벌써 인생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차단이 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던 자리에 후회가 치고 들어오면서부터 그 사람은 비로소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70, 80, 90이 되어도 늘 꿈을 꾸는 사람들은요 정신적으로 늙지 않아요 늙을 새가 없어요 여러분 늙어가지 마시고 익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일이면 하루만큼 또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일 수 있을 때 다닐 수 있을 때 현장을 밟아보고 거기서 기도하고 20년 전에 우리 신장론이 모시고 그 땅 밟으면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면서 이 땅에서 일어날 일을 막연하게나마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 가서 정말 집들이 지어지고 건물이 올라가고 학교가 지어지고 예배당이 지어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장로님 보이시나요? 보고 계시죠? 그리고 사진 하나 탁 찍었습니다 아마 그분은 육신의 눈으로는 못 보셨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이미 보셨을 거예요 왜?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데를 가신 거거든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볼 수 있는 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만들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냥 생각만 하고 뒤에서 말만 하고 우리가 꼭 그런 거 왜 해야 돼? 뭐 그냥 이렇게 이런 분들을 통해서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한번 제목만 따라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애들 제목이 뭐였죠? 애들은 두고 가라 이 말 속에 많은 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 주십시오 애들은 두고 가라 뒤집으면 애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알고 있는 거를 우리가 모르면 되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414의 SL 프로젝트를 얹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바라기로는 이 일은 어느 세대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시니어들만의 사역이 아니고 우리 20대 청년들 30대 40대 50대 젊은 부모들 우리 모두의 공통의 관심사입니다 절대로 마음으로 선거지 마십시오 아니 저거는 그 세대들이 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모두의 같이 밀고 나가야 할 시대와 역사는 시대와 역사 앞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전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SL사역 밖으로는 또 선교사역 우리가 두 가지를 열심히 잘 하면서 또 선배들이 물려준 깃발 다음 세대가 또 이어서 흔들고 나갈 수 있도록 신앙의 릴레이가 아름답게 잘 이어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